할건데요. 혜활청봉이라는 곡이고 홍콩 출신의 밴드 럭밴드 비욘드 저는 최근에 알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팀인데 지금은 보컬하시는 분이 저세상으로 가셔서 없지만 굉장히 중국에서는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베이시스트의 이지인 양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중국에 또 인이라는 틱톡에서 370만 팬을 보유하고 활동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지인입니다. 일단 4개의 도청장치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날씨 추운데 이렇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가사 외우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도요. 외워도 외워도 안 가지는 그런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그런 광동어라고 하나요? 네, 광동어가 중국어랑 달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엔 굉장히 생소했는데 너무 외우다 보니까 지금은 좀 친숙해졌어요. 거짓말. 그래서 일단 안 틀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해활천공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fast.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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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